용감한 투쿠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라면이나 설탕 같은 가공식품이나 식재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리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그래도 세수 펑크인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하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위한 공수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동 명예교수, 또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 배제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거철이다 보니까 세금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가가치세의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를 특정 제품에 대해서 깎아주겠다. 그 명분은 물가, 고물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가세를 부과하는 상품 또는 영역,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물가 안정 효과가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죠. 만약에 모든 부가세 과세 대상의 세율을 10%에서 5% 낮춰주면 물가 하락 효과가 적어도 1년 동안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끄집어낸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품목인지는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 가공식품 일부에 대해서 부가세율을 좀 낮춰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몇몇 개 품목에만 낮춰주면 물가 하락 효과는 없죠. 그래서 제가 재작년서부터 2022년서부터 정말 물가가 문제니 물가를 정말 잡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돈을 쪼우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파격적으로 일단 1단계로 8% 그다음에 또 다음 해에 2% 더 내려서 6% 한 2, 3년 동안만이라도 부가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춰주면 물가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안 대충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설탕, 커피, 몇몇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5%로 절반으로 낮춰준다고 해서 물가 안정에는 전혀 큰 효과가 없다. 그러나 부가세율을 전반적으로 많이 낮추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그러면 물가 안정 효과는 확실히 있다. 그러면 지금 한시적인 걸 전제 조건으로 했었을 때 품목을 더 늘려야 이제 물가 대충. 과감하게 늘려야 되죠. 과감하게 늘려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게 단일세율이기도 하고 세원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지금도 선거처를 앞두고 건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그전에 물가 인하 효과, 물가를 좀 잡는 효과에 대해서는 두 분도 비슷한 결의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우리 서민의 영향을 주는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짜리를 110원에 팔다가 이걸 5%로 내리면 105원에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이 없지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부담이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 제한적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 원하는 제품에 10%의 부가세라고 가정을 하는데 100원이 세금이었는데 이걸 5%로 강제로 낮춘다. 알고 하면 50원으로 낮아지니 950원이 된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김현동 교수님. 좀 보충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이 어딘가 하면 농수산물입니다. 농산물.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감귤, 사과, 배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보통 선행지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귤이 154.9%고요. 그다음에 사과가 121.9%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원래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세 제와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더라도 이런 재화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율을 인하하든지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고물가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품목들인데 이런 품목들은 원래부터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 세율의 인하의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순 가공품 같은 경우는 2022년도 7월 달부터 우리가 한시적으로 면세 범위를 확대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때 원래 가세 대상이었다가 한시적으로 면세 대상으로 들어왔던 김치 잠깐 가격 추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종갓집 김치 3.3kg 기준으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원래 면세 대상이 되기 직전인 2022년 6월 달에 평균 가격이 한 2만 9,072원이었습니다. 2만 9,072원이었는데 7월 되니까 그러니까 면세로 들어오니까 가격이 살짝 떨어져요. 2만 8,359원. 그런데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가격이 8월 되면서 2만 9,06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원복됐네요? 네, 원복됐고 지금 가장 최근 우리가 올해 3월까지 지금 보자면 3만 2,971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다른 것들도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가 세율 하나 가지고 어떤 특정 재화의, 재화 전체의 어떤 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물가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오른쪽이 야채 쪽의 과일,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야채, 과일 쪽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부가세포장 면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내가 보면 이제 신문에 기사들, 딴 것들이 가만히 보면 야채나 과일에 대한 얘기는 없고 라면, 설탕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걸 고려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근원 물가지수를 해서 에너지하고 이쪽 야채, 음식료품, 이쪽은 지금 현재 특히 야채하고 과일이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두 자리 숫자거든요, 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물가지수를 해보니까 3점 몇 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되면 실제로 근원 물가지수를 우리가 빼고 하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 하신 말씀은 결국은 이런 얘기도 아마 자기들이 듣긴 들었을 거예요. 야채나 이런 과일 쪽에 면세가 되니까 얘를 야채는 낮출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면세인데 어떻게 낮춰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잘 먹고 있는 김치나 라면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과세거든요. 과세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은 것 같아요. 독일이 코로나 직후에 20년 7월에 부가세를 전격 인하를 합니다. 19%에서 3%포인트를 내렸어요. 그리고 독일은 부가세율이 이중체계거든요. 일반 19%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것은 6% 접하는 두 가지 티어로 돼 있는데. 일반은 19%에서 16%로 낮췄고. 그다음에 감세되는 6%의 물건에 대해서는 5%로 1%포인트 낮춰줬거든요. 그게 20년 7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8월에서부터 독일의 물가를 보면 전년 동비 그 직전에 2%대 증가하던 게 마이너스 0.6으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0.6? 그렇죠. 전년 대비로. 그게 뭘 말 떨어졌냐. 2%에서 마이너스 0.6이니까 2.6%포인트 물가 하락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독일은 전방위적으로 다 19%에서 16%로 낮췄거든요. 예외 없이. 그렇죠. 모든 부가가 대상인데. 우리는 보면 단순 가공식품 그것도 김치도 유리병에 담으면 가공식품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비닐봉지에서 하면 단순 가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식의 저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물가 안정 대책이다 그러면 이건 다 웃는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물가를 2% 안쪽으로 잡으려고 하면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독일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그 물가 하락 효과가 있었거든요. 거의 물가가 그렇게 2%포인트 이상. 이상 내렸어요. 바뀐다면 이건 대단히 큰. 그렇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낮췄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적은 세율 같은 경우에는 6에서 5%니까 그렇게 나누니까 물가가 당연히 내려가죠.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부가세를 다시 환원하니까 다시 물가 상승일이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부터 환원을 다시. 그러니까 21년서부터 다시 환원을 했죠.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세금을 부가가세를 낮췄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야 되는 거에 세금 인하분 만큼 적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업체들이 이 가격 최종 소비자 가격에 뺀 세금만큼을 그러면 그만큼 낮출 것이냐. 나중에 지나 놓고 보면 이상하게 희석 효과가 나타나서 제자리 돌아가는 또 이제 그런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그 부가가치세를 내린 것만큼의 효과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자기들이 하여튼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 면세하고 우리나라 제도는 면세하고 가세만 있어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감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어떤 대상마다 조금씩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아이디어도 어찌 보면 EU 쪽에 있는 어떤 유럽 쪽에 있는 차등세율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저는 보이고 이거는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가세하고 면세만 놔두지 말고 중간에 3%, 5% 이런 것도 놔두자라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 입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영향이 있느냐는 이 가격이 단가를 낮추는 데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특별히 거기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가져갈 수가 있다고. 제 우려는 이거죠. 세금을 그만큼 낮춰줬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에 기업들은 반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는 실제 가격에 반영을 안 해서 자기들이 이익률을 높이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어차피 국가학치세는 거둬서 내신 내는 거니까. 내려주면은 최종 소비자는 하여튼 그 영향은 받아요. 왜냐하면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싸게 공급받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면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리는 거에 극한이거든요. 지금 현재 5%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10%에서 5% 내리게 되면 최종 소비자는 일단 영향을 받긴 받죠. 그건 일단 이익을. 김현우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논점이 일단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 가격의 유일한 원인이냐라는 게 하나의 논점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율을 내리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세율이 내리더라도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 가져가던 이익보다 더 많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가격은 유지시켜버리는. 떨어뜨리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가가치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 다른 원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조간접비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원인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화돼 버리면 나중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부가 세율을 떨어뜨렸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변동이 없거나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판매하는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세율 인하만큼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유류세율입니다. 유류세율. 유류세율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유류세율을 인하를 했거든요, 한시적으로. 지금 인하 중입니다. 인하 중인데 지금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쭉 우리가 인하를 했을 때 특히 경류 같은 경우에 이게 유류세율 인하만큼 경류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경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누군가 하면 한 70%가 하물차 운전자들입니다. 하물차 운전자들은 이거를 어떤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소비를 덜하고 더하고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계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화를 보통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비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소에서 이 경류 가격을 유류세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하를 안 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물차 운전사분들은 높은 적성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시 세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주의소 입장에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업이 자기네들이 갖고 가는 이익 포션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게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냥. 그 문제는 과세하는, 그러니까 과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공급자거든요. 공급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불을 하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부가세액만큼이 딱 확정이 돼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율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왜 자꾸 농산물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농산물만 먹고 사냐고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농산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이미 부가세가 없어요, 대부분이. 가공식품의 경우에 이제 부가세가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적할게요. 우리 지금 비행기 타면 비행기 요금에 부가세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는요? 택시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님. 택서는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있어요. 다 우리가 지금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건 왜 안 낮춰주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택시, 항공기, 고속버스, 특수전세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세를 낮춰주면 국민들한테 그게 다 보탬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가세 인하 논의가 너무 목걸이에, 그 목걸이도 대부분 부가세가 대상이 안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집중된 것이 이게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그냥 보여주기 시기 아니냐. 22년도에 7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순 가공식품에 대해서 부가세율을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때도 그거 나왔을 때 대폭 늘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2년, 4년 동안, 2년 동안 아무 이야기 안 하다가 투표율을 열흘 앞두고 이런 거를 내냐. 저는 그래서 좀 서민의 입장에서 좀. 이 부가가치세율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77년인데요. 그때 들어올 때부터 88년도까지는 달력세율로 운영이 됐어요, 본래.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였거든요. 그런데 13%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마이너스 3%에서 10%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다가 그게 이제 폐지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10% 단위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율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달력세율을 적용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밑으로 가게 되면 10% 그렇죠? 13%까지 가고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폐지돼서 지금은 그냥 10%로 단위 세율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때요? 이게 소득 계층별로 보면 이런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줘서 가격을 전체를 낮췄을 때 소득 계층별로 보면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따져봤을 때 소위 저소득층이 이런 효과를 더 크게 보는지 아니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성격이 이게 간접세거든요. 간접세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내는 사람하고 이제 결국은 담세자와 납부자가 서로 납세우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10%라고 하는 단위 세유를 적용하는 거 이 성격 자체가 실제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더 영향이 크잖아요. 더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올릴 때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겁을 내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역진세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손을 못 댔던 것도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가치세를 역진적으로 거두는 세금을 나중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나름대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하는 걸 너무 크게 볼 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 더 하면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한 부가세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면 100원 올라가잖아요. 부자들은 워낙 소득이 많으니까 그 100원 올라가 봤자율이 작은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100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다. 그게 이제 우리 오 교수님의 지적이잖아요. 그럼 뒤집어 보자고요. 그럼 100원을 낮춰줘 보자고요. 이번에 경우에 같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저소득층한테는 그게 유익한 거죠. 100원을 부자들한테 낮춰줘 보자 효과는 없지만은. 이게 저소득층한테는 100원 낮춰주는 게 굉장히 크죠.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역진적이다. 그래서 못 올린다. 오케이. 맞다. 그런데 낮출 때는 이게 역진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저소득층한테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효과가 클 수 있다. 저는 그래봐서 저는 낮추는 걸 찬성합니다. 일단 부가가치세 역진성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플랫 텍스레이트라고 해서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역진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간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 실제로 정말 역진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느냐 실증 분석 결과 연구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 특히 생활필수품 영역 같은 경우에 면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 부담을 보니까 역진적이지 않는 부분이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생각이 드나 면세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기초 생활필수품 부분은 어차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역진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뭔가 하면 부과가치세를 우리가 지금 인하가 사실 이야기가 주제이긴 하지만 인상을 했을 때도 뭔가 하면 고소득층의 어떤 세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하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사실 이 세율을 인하하면 물론 품목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달라집니다만 사실 이 세율을 인하한다고 저소득층에 어떻게 보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생필품 부분은 면세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에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소비가 더 활성화되고 많이 하니까 만약에 해당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낮춘다면 부가세를 인하하는 효과는 사실 돈이 많은 고소득층이 그냥 규모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인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문제 제기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 질문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면 우리 지금 두 교수님이나 제 생각을 정리하면 그거는 어떻게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다. 워낙 따져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좀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어때요? 지금 세를 낮춘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가 우리 재원 중에서 상당히 차지하는 포션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잖아요. 세원, 세수부총 문제 없는 건가요? 이렇게 낮춰도? 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부가세를 전방위적으로 낮추면. 독일처럼요? 그렇죠. 가격이 내려가죠. 아까 내려간 효과 분명이 있다겠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량이 늘어요. 그럼 가격이 1% 내려갔을 때 소비량이 1% 늘어난다. 이거 탄력성이 1인 경우죠. 그렇다고 하면 세수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따라서 지금 부가세를 인하했을 때 그것이 주는 세수 효과는 단순 세율 인하만 따지면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나 경기가 살아나고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늘어나고 해서 생기는 물량 효과를 감안하면 상당 부분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세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수 감수 효과는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게 40년 전에 레퍼 교수가 주장했던 레퍼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분절해서 보면 현재 우리 상황은 부가 시세 전반적인 걸 다 낮추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제안을 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농축수 임산물 같은 경우는 벌써 면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면세가 되고 있는 것에다가 조금 현재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재화에 대해서 먹는 것, 먹거리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세율을 낮춰주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세수 감수 효과가 그렇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그리고 이 재정적자의 문제도 이런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세수 조세에 대한 정책을 쓸 때는 이게 재정적자를 너무 신경 써도 이게 지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중칙을 통해서 어떤 어떤 우리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문제는 만약에 저는 이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선거에 바로 임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실은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어떤 정책이라면 우리가 재정적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는데 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재정 중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평평, 어쩌면 원만한 시기, 그런 시기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생필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높아서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조금 번지수는 좀 다르긴 해요. 아까처럼 왜냐하면 그 과일이나 야채가 많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도 지금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라면, 설탕도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가 면세로 하고 있지 않은 재화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작년, 작년 부가가치세 세수 규모를 보니까 늘 한 7, 80조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80조 정도? 그럼 줄었죠. 74조. 좀 줄었죠. 과거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344조. 작년 국세 수입이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면 상당히 중요한 재원 아닙니까? 중요하죠. 세원 차원에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가가치세가 3대 세목이라고 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위 정도가 됩니다. 3위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세수 결손이 작년 같은 경우에 56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나 많이 결손이 났는가 하면 14%가 소위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났는데 그러면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사항이 어떻냐. 지금 보면 지금 2월까지 가장 최근 통계가 2월까지인데 58조를 거뒀습니다. 전년 대비 이게 3도 8천억 정도 좀 늘었습니다. 그럼 마냥 좋아할 일이냐. 그렇지가 않고 이게 베이스 이펙트라고 해서 기존 효과는 인한 착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년도가 워낙 역대 최저급이다 보니까 마치 올해 조금 세금을 많이 거둔 것처럼 지금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수 진도율이 뭔가 하면 올해 전체 거둬야 될 세금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 진도율이 몇 퍼센트인가 하면 15.8%입니다.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나아진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전년도랑 똑같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런 현상을 우리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세가 전년 대비해서 3천억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법인세가 1천억 정도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면 3조 7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물론 품목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세수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율 인하가 만약에 정책적 우리가 효과가 있는 거라면 정책적 실효성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보면 쓰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 그런데 그런 실효성이 없는 물가에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물가에 영향이 미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면 이런 부가세를 손대는 건 재정건중성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가세가 우리가 타이밍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저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소득세는 금년 소득세거든요. 물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경우가 틀리지만 그런데 저 부가가세는 1년 전 거거든요. 1년 전의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는 부가세가 3.7조 늘어났다는 건 타이밍 임팩트이기 때문에 저거 사실상 3조, 7조 상당히 늘어났다고 우리가 판단할 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저희가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10%가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전에 탄력세율로 적용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건 우리 늘 얘기하지만 OECD 평균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 단일세율 10%가 되게 낮은 수준이네요, 보니까. 많이 낮죠. 19.2%, OECD 평균이 19.2% 화면에 나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낮출 게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올려가야 되는 방향성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드린다면 평상시라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가장 룸이 있는 세금이 부가치세밖에 없어요.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 올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소득세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49.5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88년도에 탄력세율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현재 10%라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은 게 거의 4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낮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좀 낮았다가 다시 올라왔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한시적으로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기조 하나의 메인스트리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일세로 이건 뒤로 비껴놔야 된다. 통일을 대비해서 그런데 통일은 나중 문제고 실제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지면 올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가 저는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두 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김현동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세율은 사실 우리가 가세 대상이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각 나라마다 면세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부가가치세 비중이 과연 지금 적정한지를 보는 방법이 뭔가 하면 총 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이렇게 많이 봅니다. 어때요? 두 가지 다 보면 일단 총 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2021년 기준이 가장 최근인데요. OECD 평균이 20.7%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뭔가 하면 14.4%입니다. 역시 낮습니다. 낮고요. G7 국가로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16.5%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14.4%라고 했으니까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명목 GDP 대비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7%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역시 4.3%로 또 낮습니다. 지금 일본이 아까 보면 저기 세율이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5.1%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세율도 지금 사실 명목 세율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GDP 대비든 총 조세 대비든 간에 지금 이 부가가치세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일 여력은 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금의 영역에서 부가가치세를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게 지금 주요 논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물가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를 나온 건데 이때까지 쭉 주된 논의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상사항이라는 상황을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 원래는 이게 정말 올려야 되냐 말 것이냐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논점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 부가가치세율을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이유는 역진성이라는 우리가 간념적 생각 때문에 이게 서민 증세라고 이렇게 보통 정치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손대기를 꺼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역진적이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사실상 세율을 올리더라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더라도 저소득층은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가지고 복지지출과 같은 이전 제출로 쓴다면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세부담은 경감시키거나 마이너스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바로 우리 경제가 지금 명목으로 2천조가 넘거든요. 이게 2천조가 넘는 게 다 부가가치예요, 적어도. 그러면 2천조의 부가가치율이 10%라고 하면 부가세가 200조가 나와야 돼요. 200조가 다 산술적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실제 80조가 안 거치거든요. 뭐냐, 그냥 실효 부가가치 세율은 4%라는 거예요. 그러면 6%포인트는 뭐냐? 면세라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종교 자선단체. 그다음에 예술가, 저술가, 작곡가의 부가가치 창출 행위. 그다음에 도서관, 미술관의 입장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가가세는 면세가 6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율을 자꾸 10%라고 자꾸 낮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부가세율을 면세 없이 적용만 해도 거의 200조 가까운 세수가 원래 다는 아니겠지만 들어오는 거다. 그래 놓고 그때 세율이 낮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자꾸 세율이 낮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세율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소득세도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나라 소득세 안 내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안 내는 사람이 소득세도 많고 부가세도 너무 면제가 많은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러고 세수가 모자라면 그때 가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든지 논의를 해야지 단순히 유럽은 20%고 우리는 10%는 이거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부가세율 면세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고 봐요. 적어도 지금 거치는 걸로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말씀들은 실은 방송이나 책에도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럼 부가가치세는 누진으로 안 하고 플랫 레이트로 할까? 단위 세율로 할까? 실제 생각해 보세요. 이 부가가치세의 가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재화의 공급, 용의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살 때 물을 하나 사는데 부자가 가면 부가가치세율을 한 20% 적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면 10% 적용한다. 이게 어찌 보면 공평하다면 갈 때마다 소득 증명을 해야 돼. 살 때마다. 그렇잖아요. 어디 등록을 해놓든지.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플랫 레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세금이 우리가 더 높냐 낫냐에 대해서 항상 비교할 때 연구자들은 GDP 대비나 총조세 대비를 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대비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GDP 대비로는 많고 이건 적은 거예요. 그럼 연구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할 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가져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내용은 알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18, 17, 19 이 정도라면 우리가 10%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준이 있겠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어찌 보면 논의 내용이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 교수님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고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 우리가 면세 범위를 지금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이지 않다라는 실전 결과가 나온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면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면세 대상을 좁혀버리면 역진적인 세금이 우리가 관절적으로 생각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면세 범위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초 생필품에 대한 면세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비율이 굉장히 50%.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 우리 비율로 보자면 보통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3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3.2%가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보면 이게 월급이 한 88만 원 버는 사람들 연봉으로 따지면 한 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100%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83만 원이니까 너무나도 최저생계비를 따졌을 때 그분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걷는 것보다 복지 지출을 주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매몰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4명이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상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만 원이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되면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확 떨어집니다. 물론 가끔 보면 1억 원을 벌기 버는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안 내는 몇 명이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인적 공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역으로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수치는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함수네요. 면세 비율을 줄이면 세금의 역진성이 더 도드라지게 된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네, 말씀하십시오. 유럽이 20%, 19%, 우리 10% 절반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독일의 경우에 생필품의 경우는 6%거든요. 그럼 독일의 생필품 6%, 우리 1과 10% 어디가 더 높아요? 우리가 높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유를 가지고 우리가 높다, 낮다 이야기 못하는 게 저는 그런... 그런데 우리는 또 생필품이 면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우리도 생필품 자체가 면세되는 게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는 몇 퍼센트에서 경감을 하는 게 단계별로 하는데 우리는 아예 10%냐, 아예 없냐 아니면 아예 수출할 때 영세율을 하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유돌이는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진성을 저희가 자꾸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역진성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진성이 너무 도드라지면 안 되죠.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누구든지 생각하시겠죠.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역진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면세라든지 아니면 다시 세금을 거둬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역진성이 낮아진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진성이라는 말 자꾸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역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둘 다 부자도 10원 주고 사고 100원짜리 110원에 산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100원짜리 110원에 사요. 그럼 이 사람 부자는 이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 소득이 적으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어떤 말도 있냐면 부자는 많이 사 또. 부자는 많이 사거든요. 부자는 많이 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역진적이라는 말의 아주 단순한 어떤 표현은 100원짜리 110원에 살 때 10원, 10원 똑같이 부담했지만 이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이 사람이 훨씬 높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럼 지금 상황에서 특수한 상황 다 차치하고요. 총선 공약 다 빼고요. 부가가치세 우리나라가 10%를 더 올리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신 교수님께서는 올리기 전에 면세 비중이 좋죠. 전 품목 저는 10%에서 5%는 너무 세니까 10%에서 8% 그리고 내년에 8%에서 6%. 한 2년만 하자.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지금 인플레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는 다시 6%에서 8%, 8%에서 10% 점진적으로 올리자. 그러면 적어도 2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이 3% 아래로 확실히 내려갈 것이고 금리 인상 부담도 없을 것이고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일자리도 좋아질 것이고 특히 중소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한시적으로 한 2%, 2% 이외에 걸쳐서 내리자. 한시적인 전제 조건 하위에 확실하게 낮추자. 과감하게.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장기적인 논쟁이 시작된다고 본다면 높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면세 비율을 조정하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 10%에서 올리자 그러면 일본도 올리다가 하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부가세율을. 우리도 10%에서 올리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아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정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율을 10%에서 인상하는 조치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실은 지금 면세에 대해서 줄인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 논리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 여기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의 용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지에 대한 공급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어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한테 영향을 워낙 지금 현재 물가가 높이 치솟았고 그 부분에 대한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분명히 뭐 그럴 정책을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안정되게 되면 당연히 저는 부가가치세는 장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보고 10%에서 더? 더 높여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면세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한 번 또 다시 한 번 볼 필요는 있지만 면세도 아주 성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건드릴 수가 없고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특별한 우리 경제적 사항 이슈 빼고 일반적인 사항일 때 올려야 되는 질문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게 저도 이제 좀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총선에도 지고 그런 경우도 일어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세정책적인 측면 국가재정운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가세율은 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정상적인 사항에서 경제적인 사항에서 부가가치세율을 올렸을 때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을 아시다시피 올린 적은 없었는데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세율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역량은 뚜렷하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부가 지세율을 좀 올리려는 그런 좀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했습니다. 대규모 감세 정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냐. 신 교수님. 가능합니까? 못 잡죠. 못 잡습니까? 건전 기조로 가야 된다. 원칙은 건전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그전에 정부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리되 기본적으로 건전 재정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참 감세와 건전 재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가구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 교수님도 전해를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세하고 건전 재정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떤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걸 꼭 진행해야 된다면 건전 재정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하는데요. 이 건전 재정에 대한 재정 준칙 문제는 결국은 평온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준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짧게. 감세하면서 건전 재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재정 지출은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의무 지출은 우리가 사실 손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무 지출이 지금 현재 53%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재량 지출에서 우리가 소멸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재량 지출을 10%를 무조건 줄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량 지출이 대략적으로 300조인데 10%를 줄이면 30조입니다. 30조면 부가가치세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무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부가가치세를 놓고 이렇게 간론을 봐하기 뜨거웠습니다.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세금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던져진 또 세금 인하 카드는 얘기가 조금 다르겠죠.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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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